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건 제꺼 잔이고 분석 고성님께서 이거 산겁니다 반자동 번호 자 보십시오 로또 이동만에 5번 배출 724 728 자동입니다 자 이것은 자동입니다 자동 반자동 당첨금 공유합니다 당첨금은 여러분들 형님들 댓글 댓글도 하시고 저희한테 많이 관심 보여주시면 제가 쏩니다 당첨금 아시겠죠 잘 보십시오 참고만 해주시고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거 이거 한번 기 봐주시고 기 한번 보시고 예 로드투어 예 나주 예 예 다 보셨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들 오늘이 꼭 2등 되세요 파이팅